남북권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서 관광객이 좀 많이 찾을 수 있는 남양관광개발층이 반드시 서치 돼서 남양관광개발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. 제일 중요한 게 남양관광개발에 있어서 규제 완화와 투자 위치입니다. 글로벌 수준의 관광벨트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남양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게 된다. 초대학수소에 섭외하시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